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보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2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동대문구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예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가 23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동대문구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제4회 입단 마켓에 참여할 판매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는 기해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박한 도심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놀이의 개승을 통한 주민들의 화학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풍물패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이웃과 함께 기해년 새해의 희망찬 출발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오는 25일 예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날 특강은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자녀의 원만한 학교 생활을 돕고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자녀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특강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대문구청 교육진흥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동대문구가 2월 23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교복 나눔 장터에는 경의여중, 동대문중, 동대부고 등 지역 내 중·고등학교 17곳이 참여합니다. 각 학교에서 기증받은 교복바지, 스커트, 재킷 등은 한 점당 2천원에서 3천원에 판매되며 판매 후 남은 교복은 전입생과 재학생 판매형으로 반환하거나 녹색 장터,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됩니다. 행사 수익금은 향후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세탁비로 활용되거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동대문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제4회 이따마켓에 참여할 판매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 장터인 이따마켓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제품 홍보를 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개최해 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공방체험이 펼쳐지는 작가체험존, 어린이용품 재활용 장터가 열리는 자원순환존,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할 푸드존 등 총 4개 주제별로 구성됩니다. 군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죠. 하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따로 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동대문구가 집에서 손쉽게 어학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여주는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고품질의 화상영어 서비스로 올 한해 영어 실력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